녹화 시작! 녹화 시작 버튼도 눌렀구요. 지금 브라우저를 켰고 간단하게 녹화 테스트를 OBS로 해봅니다. 좌우가 검정색으로 좀 잘리긴 하는데 지금 제가 해보려는 것은 코인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인마켓 캡 치고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021년 4월 4일 일요일 오전 12시 7분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6,700만원입니다. 근데 김프가 있어서 한국은 7,000만원이 비트코인 7,000만원이 넘나 볼까요? 비트코인 7,500 입니다. 김프가 500? 800정도 있어요. 김프가 800정도 껴 있고 이더리움은 230, 폴카닷은 5만원입니다. 지금 엑사피는 720원, 카르다노 1,300원, 라이트코인 24만원, 체인 링크 36,000원, 세타 토큰 13,000원, 파일코인 19,500원, 비트캐시는 656,177원 이구요. 스텔라는 518원, 그리고 클레이트는 4,500원 입니다. 현재 그리고 월애플 비트코인은 6,700만원 6,700, 188,637원 이구요. 트론은 121원 지금 트론 121원 이구요. 도지코인은 66원 그리고 비트토렌트는 8% 28% 홀은 8원 37,8원 이구요. 테라코인은 21,000원 입니다. 그리고 비체인은 108원 그리고 이오스는 6,980원 그리고 크립토닷컴은 263원, 솔라나는 24,837원, 아베는 457,373원, 코스모스는 25,444원 이구요. 아이오타는 1,889원 이고 모네로는 293,915원 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SUV는 272,950원 이구요. 홀로는 27원 입니다. 홀로 27원 이구요. 테조스 6,000원, 네오 63,562원, 아발란치는 35,508원, ftx 토크는 47,592원, 바이넌스 USD는 1130원 이구요. 여기까지 일단 32건의 것만 보고 그리고 주요 관심있는 제가 코인 7,561원 이구요. 엘론은 11% 홀은 199,000원 입니다. 그리고 헤데라 해시 그래프는 3,388원 이구요. 팬케이크는 팬케이크 스왑은 18,974원 이고, 컴파운드는 539,094원 이구요. 음... 더 그래피는 2,086원, 세타피엘 487원, 엔진코인 2,900원 이구요. 눈에 들어오는 코인은 현재 생각이 나는 것은 트롱 코인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구요. 그리고 어... 따로 또 눈에 띄는 코인은 헬리움 일주일 동안 따붙였고 헬리코인은 피플 파워네트워크 마이닝 스테이크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셀리시어스는 5,889원 안 올라가는 코인이 없습니다. 터진 다 올라가구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영상이고 오기 에스테시트 영상으로 한번 맥북 이용해서 녹화해 봤습니다. 녹화 중단 오기 에스테시트 영상으로